대구 선수들은 계속 주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징야도 이용래 선수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경기는 흑스리 올렸습니다 포착 능력 골입니다 선진골 기록합니다 지금 홍정훈 선수가 앞두에서 너무 잘 잘랐네요 1등을 앞서 나가는 태그FC 링기ям댄 왼발 크로스 자 멀리가지 못해 골부고 정깨 무고사 과자 골기록합니다 무고사 이거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고사는 한 번의 기회가 남는 이걸 때려넣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팀의 동작 골을 기록합니다 무고사 공을 물구름이 바라보면서 프리킹 준비하고 있는 세진 양 오른발로 찹니다 와! 세징야! 세징야! 완전 골! 프리킹 골이 기록합니다! 세징야! 정말 어마어마한 골이 기록해주는 세징야! 다시 나올 시즌 다섯 번째 골! 세징야가 마지막이에요. 자 멈춰 세우면서 왼쪽으로 이제 마지막 인천에 한 번의 공격 기회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간. 박스 한쪽 붙여줬습니다. 헤더! 아길라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박스 한쪽에서 물려 세울 때 지금 VAR 쪽하고 약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던데 아! 혹시 여기서의 파워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볼이 붙였을 때 원필드 리브 결과 아!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이 사라졌습니다! 경기 막바지에 페널티킥! 페널티킥을 준비하는 전승 바로 인천의 우고삼입니다! 우고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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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의 승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페널티킥이 주어진 페널티킥을 완성시키면서 자세한 올 시즌 열한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네! 대구 선수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고영준 주심의 시그널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점프를 한 상태에서 팔을 들었고 그것이 골이 와서 대학 끝나네요!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브 인천과 대구의 반대결 2대2 동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대구 선수들은 계속 주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징야도 이용래 선수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경기는 3이 울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